U플러스 TV 모아를 셋톱박스와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U플러스 TV 모아를 연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셋톱박스 위쪽에 있는 채널 내림 버튼을 찾아 3초 이상 눌러주세요. TV에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와 OTP번호가 표시돼요. 두 번째 방법은 U플러스 TV 홈 메뉴에 오른쪽 위에 있는 세모 네모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 누른 다음 앱 메뉴에서 U플러스 TV 리모컨 앱을 찾아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TV 화면에 QR코드와 OTP번호가 표시돼요. 먼저 U플러스 TV 모아를 처음 사용하는 고객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실행하여 TV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휴대폰에서 U플러스 TV 모아를 선택해주세요. 다양한 로그인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연결이 완료되면 U플러스 TV 모아에서 선택한 콘텐츠를 TV로 시청할 수 있어요. 기존 사용 고객은 U플러스 TV 모아에서 콘텐츠를 선택한 다음 U플러스 TV 감상하러 가기를 눌러주세요. 화면 아래 QR코드로 연결하는 방법과 OTP번호로 연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QR코드로 연결을 선택했다면 TV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OTP번호로 연결을 선택했다면 화면에 표시된 OTP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제 연결이 완료됐어요. U플러스 TV 모아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U플러스 TV를 사용해보세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LG U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U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